마이차 딜리버리, 마이 스쿠터, 모터사이클, 오토바이, 혼다 피스레스125, 두유노우 혼다 PCS16 맥주고요 코리안 스타일 소메, 두유노우 소메 스마트폰으로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컴퓨터친구들 이해해주세요 비어 앤 코리안 소메 믹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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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짬뽕 모터 솔로는 아니지 그래도 연애는 해봤어요 30살 되기 전에 해본 것 같아요 20대 후반까지는 한잔합시다 그리고 작년에 노래방도 가가지고 입맞춤도 하고 저 혀길이 도킹도 하고 황제 마사지도 받아보고 그 누나가 전화번호도 줬는데 개인적으로 전화하라는게 아니라 나는 개인적으로 전화하라는건지 알고 몰랐죠 나중에 또 자기 뭐라고 해야돼 지명? 뭐 그런가 그런거 하라고 전화번호를 준건데 사적어서 전화 시도했다가 그냥 까였죠 좀 많이 썼어요 근데 그것도 한철이라고 다 경험이죠 다 경험이죠 경험이죠 좋은 경험 했습니다 가끔 한두 번씩 갔죠 나중에는 경제적으로 좀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끊었죠 돈 없어가지고 혼자 지내다보니까 외로워서 좀 그랬습니다 일단은 밥 계란 후라이에다가 밥 좀 먹고 아 싱글 싱글 싱글이랑 솔로랑 차이점이 뭐지 뭐라고 해야되지 어 보시다시피 이러고 있는데 연애를 하겠습니까 어 마사지는 그냥 저 혼자 몰래 갔어요 마사지는 혼자 노래방은 꼬들김에 갖고 그 형 특정 형이 있어가지고 앗 뜨거